교재 221페이지 3. 규약사항 공용부분 등기기록 정리 이거 가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하면 용어가 전유부분 이라는 법률용어 공용부분 이라는 법률용어 대지사용권 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다 이게 집권법에 이주해 나오는 법률용어 인데 자 이제 이게 전유부분은 이제 뭐라고 되느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다 이렇게 나왔군요 그럼 첫째 시간에 배웠던 신동아파트 100일 동안에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법률용어 부르는 겁니다 102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부분을 전유부분 그러면 자 그럼 보세요 101호를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가정해 본다는 것 101호 분양받은 사람은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만 분양받았어요 괴단 승강기 부분까지 같이 분양을 받았어요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는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해서 분양받은 부분이죠 그러면 괴단 승강기 부분은 100일 동안에 지금 전유부분 분양받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분양받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뭐와 뭐를 합쳐서 구분건물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하여 법률용어로 구분건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101호 분양받은 사람은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괴단 승강기 사용할 수 있는 데하고를 같이 분양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하여 법률용어로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구분건물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공용부분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사항공용부분이 있고 규약사항공용부분이 있고 자 그럼 구조사항공용부분 같은 경우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물리적으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건축물 부분 물리적으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건축물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냐 하면 어... 괴단 복도 승강기 에레베이터 그런 부분이 이제 구조사항공용부분입니다 괴단 없으면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공동복도 없으면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럼 건물 뭐가 존재하기에 전유부분이 존재하기에서 물리적으로 갖춰야 되는 공용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사항공용부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규약사항공용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규약사항공용부분은 이 규약이라는 게 구분소유자의 약정입니다 구분소유자의 약정이 없으면은 원래는 전유부분입니다 그럼 가령 아까 신동아파트 100일 동안에 1층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1층에 101호 부분은 101동 지금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100일 동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오면 히트니스로 건물을 쓸 수 있도록 101호를 분양 안하고 그걸 제공한 거야 시행사에서 그러면 101호는 분양이 가능한데 그럼 규약을 안 했으면 뭐인데 전유 부분인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히트니스로 제공했다는 거죠 101호 공간을 그걸 법률용으로 뭐냐면 규약상공용부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규약이 없으면 뭐가 된다 전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규약에 의해서 히트니스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묶어놓은 부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 뭐하고 뭐하고를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대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대요 그러면 자 이제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전유 부분과 분리하는 그러면 규약을 할 수가 있는지 구조상 공용 부분을 분리하는 규약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절대 분리하는 규약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절대적 분리처분 금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도록 돼 있대요 그걸 법조문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법조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만 분리 규약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분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때는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상대적 분리처분 금지 이렇게 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처분 금지가 되는 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분리하는 규약을 절대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놨으니까 절대적 분리처분 금지인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규약을 하면 분리할 수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약에 의해서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 분리처분 금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규약이 없었으면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분리처분 금지인데 분리하는 규약을 하면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 분리처분 금지 민법에 5번 6번 7번까지 출제했던 기초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줄 아셔야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유 부분 우리 아까 등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표갑을 두었잖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법에서는 이거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 이거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기법에서 이 문제를 내요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조상 공용 부분 아 쉽지 뭐 아까 등기부 아까 봤잖아 그럼 거기 보면은 계단 복도 승강기 면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나올까요 안 나올까 이건 등기 이게 지금 등기법의 시험 문제야 이 민법 기초가 돼야 뭐 등기법을 들어오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규약상 공용 부분 이거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셔야지 자 그러면 자 이건 등기 가능한데 자 그럼 나중에 자 이 규약을 갖다가 이렇게 없앨 수 있죠 없애는 걸 폐지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럼 폐지하면은 공용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풀려버려서 전유 부분으로 가는 거야 전유 부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규약을 폐지하면은 무슨 등기야 등기 해놨었죠 규약에서 그런데 규약을 폐지해 버리면 전유 부분으로 가니까 분양 이제 가능한 거지 무슨 등기 하는 거야 그러면 대지 사용권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은 분리 분리하는 약정을 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뭘 없대요 있대요지 그러면 분리하는 약정을 갖다가 분리 규약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규약이 없으면 분리할 수 있음 없음 이게 없으면 없음 해야지 아니 지금 여기 써 있잖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뭐 하지 못한다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뭐가 있는 때는 분리 규약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게 이제 이종훈 교수님하고 할 얘기들이야 앞으로 자 그러면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한다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분리하는 규약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분리 규약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직권법의 법조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약이 없으면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분리하는 약정을 한때는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리하는 약정을 만약에 하지를 않았으면 대지 사용권 등기 되죠 그럼 분리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등기가 되면은 이 분리하는 약정이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지권이라 들으세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말한다 한 번 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말한다 한 번 더 대지권이라 뭐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말한다 그럼 왜 분리 처분할 수 없을까 분리하는 약정을 할 수가 있는데 분리하는 약정을 갖다 하지 아니하면 대지 사용권이 등기가 되면 이 약정이 이제 별도로 없으니까 분리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법률으로 뭐라 본다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거부터 먼저 배웠잖아 그럼 이 대지권 등기가 분리하는 약정 규약서가 첨부가 없이 대지 사용권이 등기 서류가 들으면 등기가 되면 이제 전유 부분과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버리죠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법률으로 뭐라 본다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하면은 규약서가 분리 규약서가 전부가 안 돼 버리면 등기가 올라가면 이제 대지 사용권은 뭐로 변해버린다 대지권으로 법적으로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 갖고 이거부터 먼저 배웠잖아 대지권 등기 또 해볼까 어디에 등기 하죠 건물에 땅에 또 까먹었어 건물에 해야지 건물에 신청으로 직권으로 신청으로 표제부에 갚고 을구에 표제부에 이태하대 이거부터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했죠 등기하면 해당 토지 등기 기록에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을 갚고 을구에 등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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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어 됐어요 이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되고 226페이지 넘겨 보실래요 등기부등의 보존관리 지문잡기 자 등기부등의 보존관리에서는 반출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에 등기부의 보존 1 등기부의 보존관리 ㄱ 등기부는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에서 영구의 보관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거는 등기부는 현관편 쳐보세요 ㄱ 등기부은 이라고 돼 있네 5탄에 등기부는 이겠지 그래 놓고 거기다 쓰세요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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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생각하셔야 돼 각 등기소에 지금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자노 전산 하다 있자노 아이 전산 다 다 맞춰져 있자노 그러면 각 등기소에 관할하던 종이 종이는 다 어디로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등기소에서는 각 등기소에서는 지금 종이가 없고 전산 기록에 다 입력 작업을 하고 있잖아 옛날에 썼던 각 등기소에서 종이로 쓰고 있던 걸 안 쓰고 있죠 그거 어디에서 통합해서 지금 보존 관리하고 있대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정보 중앙 관리소에서 그거 보관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등기부 또 오탄에 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기타 준환사태를 피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바깥으로 옮긴대요 못 옮긴대요 못 옮긴대요 그대로 편하게 읽으러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위 부속서류의 보존 자 기역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준환사태 피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바깥으로 옮기지 못한다 똑같으네 자 그런데 다만 구글 형광판 치셔야 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법원 명령 촉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걸 문장을 형광판 치셔야 돼 자 그러면 정리 자 정리 개별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등기소 바깥으로 반출 갖고 나가는 게 반출이라고 하는 거죠 반출하는 게 가능한 장부는 제일 중요한 장부가 뭐야 등기부잖아 그건 반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등기 기록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아니잖아 그거는 검사가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발부 받아서 등기소에 들어갔고 압수영장을 제시해갖고 그걸 압수해갖고 검찰청으로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형사재판 박근혜 대통령님의 형사재판 입증 증거 자료로 필요하니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검사가 들고 들어와서 그걸 지금 내놓으라 검찰청으로 갖고 가고 싶다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고 싶다 하면은 반출해 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 그걸 제일 중요한 게 뭐만 제일 중요한 장부는 안 돼 절대 검사가 압수영장 청와대하고 똑같아 안 돼 뭐는 안 돼 등기부는 절대 안 돼 그것만 기억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등기부라는 이름 아닌 장부만이 가능하지 등기부는 검사가 수색영장 갖고 압수영장 갖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는 안 돼 등기부는 안 돼 그것만 정리하신 분 이제 다 풀려요 그렇게 됐고요 오른쪽 227페이지 등기사항 열람증명 등기사항 열람증명 등기사항 열람증명에서 양가로 1 등기사항증명 및 열람 두 가지 나와있네 동그라미 1 등기사항증명서 형광펜 이건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아요 지문으로도 자주 나지만 자 등기사항증명서 형광펜 치셨습니까 자 고개 들어 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게 증명서입니다 법률용 먼저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등기사항이라고 하고 증명서 발급해 준다는 거죠 그럼 증명서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등본초본발급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등본초본을 갖다가 법전 한글화 작업에 의해서 바꿔놓은 거야 뭐라고 바꿨냐면 증명서라고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등본초본은 한자에요 한자가 아니에요 모르겄다고 우리나라에서 한자 아닌 순서 한글이 몇 글자나 될 거 같아 그럼 증명서는 한자에요 한글이에요 이게 국민들 세금 걷어서 월급 주는 애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에요 등본초본은 한자고 한글로 지금 바꾸고 싶대 그래갖고 증명서라고 한글로 바꾼 거예요 그건 뭐 증명서는 한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 걷다가 월급 주니까 이런 짓거리나 하고 안 줬다니까는 일부인들이 일반인들이 잘 쓰고 있는 걸 갖다가 용어 잘 알아듣긴 걸 갖다가 왜 굳이 그걸 밥 먹여 놓으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입법 실적이라고 이런 걸 갖다가 바꿔놓고 안 줬어 등본초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바꿨대요 증명서 이건 한글이래 한글이래 법전 한글화 작업에 의해서 바꿨어요 국회에서 참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예전에 등본 이렇게 나왔죠 등본이라는 법률형은 뭐냐면은 국가의 공적장부를 등사 복사해서 그 국가의 공적장부를 관리하는 장이 복사한 끝에다 인증문을 발급해서 이거 공적으로 이상 없걸라? 이거 확실한 복사 내용이야 그 인증문을 발급해서 내주는 것을 갖다 등본 초본이란 국가의 장부를 갖다 전부를 복사 안 하고 일부 기록사항만을 복사를 해서 그 일부 기록사항 복사하는 내용이 공적장부 기록 내용과 맞어 그 장부 관리 권한자가 끝에다 인증문을 발급해서 내주는 걸 초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증명서는 그걸 바꾸면 되지 등본을 전부증명서 이렇게 용어를 바꿨고 초본이라는 걸 일부증명서라고 용어를 바꾼 거야 자 그러면 증명서 몇 종류 있어요? 대답할 줄 아시겠어요? 두 가지 있지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으면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여?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뭐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 예 자 증명서 몇 종류? 두 종류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교재 잠깐 넘겨보세요 228페이지 동그라미 2 열람 형광편 쳐보세요 자 열람이라는 법률 용어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뭘아본다? 열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명서 발급해 주는 행위와 열람 시켜주는 행위 두 가지에서 시험 먼저 잘래요 자 그럼 보시면 227페이지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기억번 누구든지 형광펜 수술은 압박하고 등기기록 형광펜 자 그것만 또 두 개의 키워드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 등기기록이 등기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종이가 아니고 전산 내용이니까 이제 등기기록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거야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수술을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발급해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D급번 보실래요?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맹목록 네 가지 나와 있죠 형광펜 쳐보셔야지 그 왜 형광펜 쳤을까? 등기기록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지 등기기록이니까 첫 시간은 오늘 첫 수업 한 시간 벌써 지나가고 까먹었구나 등기기록이에요? 등기기록 아니에요? 등기기록이잖아 등기기록이니까 증명서 발급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는 그 광희의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매매목록까지 같이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신청하는 때만 등사의 대상이 됩니다 뭐 하는 때만? 신청하는 때만 등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들어 보시면 이거라는 거죠 토지 등기기록이 있고 토지 등기기록에 을구에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일 때 따로 작성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토지 등기기록 증명서 신청하면 그 토지 등기기록만 증명서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공동담보목록이 공동담보목록이 달려 있을 때 토지 등기기록상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공동담보목록까지 같이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신청서에 적으면 토지 등기기록 전부상 증명서하고 공동담보목록 증명서까지 같이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희의 등기기록은 신청서에 뭐 해야지만이 발급의 대상 적어야지만이 신청서에 적어야지만이 발급 대상이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안 적으면은 그냥 토지 등기기록만 발급해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시고 열람 위에 바로 위에 비읍 번 보이세요 등기기록에 부속서류는 증명서 교부 청구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증명서 교부 청구 못한대요 자 2번 열람으로 갈게요 열람은 자 ㄱ번 누구든지 형광펜 등기기록 똑같이 형광펜 증명서하고 구조가 똑같네 등기기록은 열람도 누구든지 고 앞에 증명서 청구도 누구든지 고 똑같이 구조가 어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어 자 니은 번으로 이제 가보시면 문제가 나와 이제 시험 문제가 부 등기록에 부속서류 형광펜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요 열람 형광펜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위에 열람에 비읍 번 형광펜 지었죠 보세요 부속서류는 증명서 발급 청구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부속서류는 열람 할 수는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누가 열람 할 수 있대요 이해관계인이 찾아가서 열람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부속서류 갖고 시험 문제는겠지 등기기록은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을 수수료 나빠하면 누구든지 에게 다 오픈 시켜 주는데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은 가능한데 증명서 발급은 절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속서류 또 열람을 아무나에게 열람 시켜 주지 아니하고 그 부속서류 기록 사항에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 만에게만 열람 오픈 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꼭 익히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됐고 자 넘기세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 같고 233페이지 등기 절차 이제 보세요 등기 절차 등기 절차 등기 절차 들어갑니다 등기하는 이제 구체적인 절차 들어갑니다 그 박스를 보시기 바라고 첫 번째 등기 신청 이렇게 나오죠 하나 대입 하시면서 하시면 돼 매매 계약체계를 하면 매수인이 땅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효율이 있다라 민법 186주에 그럼 등기 하려면 이제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등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번째 네모칸의 등기 신청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두번째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보자 신청한 사람들이 그 신청한 정보를 갖다 등기서 등기관이 받아주는 행위를 접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접수 받으면은 그 접수 받은 걸 갖고 검토 들어가는 걸 심사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심사하시면 밑에 화살표가 취하 각하 이렇게 나오죠 각하는 뭐냐면은 심사해 봤더니 이게 하자가 있어 그러면 내려주는 거죠 등기 안 내주겠다는 이제 결정을 갖다가 각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취하는 뭐냐 도로취에요 도로취 취하는 신청했던 사람이 등기서류를 집어넣으면 그걸 도로 걷어달라는 의사표시를 취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각하하고 취하를 갖다 거기 네모에서 왜 같은 의미로 이제 해나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각하 되면은 서류가 되돌아간다는 거죠 아니 등기 못 내주겠어 니네가 낸 서류 되돌려줄게 그러면 취하도 지네가 등기하고 싶다고 해서 서류를 집어넣었다가 지네가 도로 찾아가는 게 취하야 두 개가 왜 같은 네모칸 안에 나와 있냐면 서류가 반환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취하하고 각하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하자가 있어서 반려시키는 되돌려주는 것을 뭐라 부르고 각하 강제적으로 반려시키는 거지 그래서 지네가 등기하고 싶다고 집어넣었다가 집어넣은 애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는 걸 취하 이렇게 이런 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사에서 이상 없으면 등기 실행하면 되는 거죠 등기 실행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첫째 시간 배웠던 등기 기록 안에 구성이 뭐가 있죠 표 갑 을 표 갑 을 거기에 딱 기록 작업 입력 작업하는 행위를 등기 실행 이렇게 부르면 돼 해볼까요 부동산 표시 등기 등기 신청 접수해서 조사해서 하자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표지에 부에 입력 작업하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 접수해서 조사해서 하자 없어 그러면 어디에다 해당 등기 기록 갑 구했다 입력 작업하면 되는 거 아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서류가 접수돼서 심사해 봤더니 하자가 없어 그러면 을 구했다가 입력 작업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등기 실행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등기 실행 하면은 등기 완료 나오죠 그 등기 실행을 누가 했는지 첫째 시간에 배웠던 그 등 기수의 등기간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식별 보호를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가 되고 그럼 등기 업무가 끝나는데 등기 업무 끝나게 되면 첫번째 땡땡땡땡 네 가지 나와 있죠 첫번째 등기필 정보통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보기 들어보죠 등기필 정보통지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제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샀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땅을 사면은 매매가 법률행위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 재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민법 186 죄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대 그러면 잔금을 치르고 땅을 매도인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 안 하면은 매수인은 땅주인이 안된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땅 등기명이 넘겨줘 이렇게 매도인한테 요구하죠 그럼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아서 등기소에 매도인과 같이 들어가서 서류 집어넣는 게 등기 신청이야 그럼 등기 신청을 했으면은 그걸 접수받아서 조사해서 하자 없으면은 등기 실행할 거 아니야 등기 실행하면 해당 등기 기록 전산 값 구했다가 소유권 이전 입력, 접수연을 접수번호 입력, 매매 계약 연월일 입력, 소유자 여러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살고 있는 도로명 주소 입력 작업하면 그게 등기 실행입니다 등기 실행하면 그 입력 작업을 누가 했는지를 나타내는 등기간을 나타내는 조치, 식별보호를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지금 무슨 등기가 났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났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세상권 등기 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라는 세상권 등기 났다는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서 내줍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땅문서라고 불렀었어요 땅문서 그게 또 조금 시절이 지나니까 70년대 넘어오니까 그걸 권리증이라고 용어를 바꿨어 70년대 넘어오니까 그걸 또 80년대로 넘어오니까 등기필증이라고 용어를 바꿨어 그게 2000년대로 넘어오니까 등기필정보라고 용어를 바꿨어 아휴 그러면 네 가지가 지금 다 똑같은 용어잖아 옛날 분들 70년대 이전 분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대요? 토지문서, 집문서 장롱 속에 꽁꽁 감춰두는 거 토지문서, 집문서 70년대까지 80년대 넘어오니까 그걸 뭐라고 바꿨어요? 권리증 90년대 되니까 등기필증, 2000년대로 넘어오니까 등기필정보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 감이 잡히지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내주는 거예요? 땅재산권 등기 난 사람한테 땅문서 나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발급해서 내주는 게 뭐다? 등기필정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뭐를 했냐면 등기 완료 통제해 주자 이거는 뭐 하냐 하면 거기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좀 전에 제 땅 사가지고 등기 신청했으면 여러분 앞으로 땅문서를 하랬지 현재는 등기필정보라고 해 그거 나갔죠? 그런데 두 번째 제 땅을 여러분들이 샀는데 여러분들이 땅을 등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으로 땅 등기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제 땅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땅 등기명의를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땅 등기가 넘어가는 게 있나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땅 등기명의는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하지 않았는데 땅 등기명의 넘어오면 등기필정보라는 게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지 왜 만들어져? 본인이 땅을 갖다 매도인 협력 얻어갖고 나 땅 샀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하면 땅 네가 등기해달라 할 때 네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어 지문선을 내주는데 여러분 앞으로 땅 등기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등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 등기명의를 등기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등기필정보라는 걸 만들어주지를 아니하니까 땅 소유권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통지해 준다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그럼 어떤 경우냐 대표적으로 쭉쭉쭉 들어가보면 첫 번째 제 땅 샀죠? 여러분들이 땅 가져가면 여러분 앞으로 뭐가 나와요? 시작 원칙 그것도 트레이닝이 돼야지 제 땅 샀잖아 땅 등기해가면 여러분 앞으로 뭐가 나가? 등기필정보통지가 나가잖아 근데 제 땅 샀죠? 근데 샀는데 땅 등기명의 안 가져갔는데 여러분 앞으로 땅 등기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그 경우는 등기필정보가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럼 정작 여러분은 땅 등기명의가 넘어왔는데 땅 등기명의를 안 가져갔는데 본인 앞으로 땅 등기가 나면 땅 등기명의 넘어온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등기필정보를 만들어주면 그걸 내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필정보를 안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앞으로 땅 등기명의 넘어온 사실을 등기소에서 알려주는 걸 등기완료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경우냐 제 땅 샀죠? 땅 샀는데 대금 다 치렀는데 땅 등기명의를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왜 제 땅 샀는데 땅 등기명의를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느냐 너무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다른 부동산 좀 처분 좀 하고 처분이 되고 나서 명의를 이전받아야겠어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제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당신이 땅 처분, 다른 재산 처분될 때까지 내가 그걸 기다려야 돼 난 땅 벌써 팔아먹어서 내 땅도 아닌데 그럼 저는 재산세 6월 1일 날 누구 앞으로 나오겠어? 내 앞으로는 네 앞으로 나와야 그래야지 제 땅이야 제 땅이야 아니요 아닌데 제 앞으로 나오면 저는 이게 받잖아 땅 명의를 안 가져가면은 그죠? 그러면 제가 소송을 걸어서 이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 소송 걸어갖고 이전을 시켜버려요 그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땅 등기명의 넘어갔죠 땅 산 사람이 가져갔어요 매도인이 소송 걸어갖고 이전시켰어 매도인이 소송 걸어갖고 이전 등기서를 집어넣고 땅 명의가 넘어갔잖아 그때는 매수인 앞으로 땅 등기난 사람 앞으로 등기표정보 만들어서 안내준다랬잖아 그러니까 등기세서 땅 소유권이란 재산권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등기완료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 잡히겠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가볼게 제 땅 똑같이 샀어요 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땅 등기명이 안 가져가 그거 또 왜 안 가져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 소송 걸으려고 막 했는데 찾아왔다니까 저한테 당신 땅 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땅 등기명이 안 가져가죠 물어봐 저한테 찾아 응 난 넘기고 싶은데 이게 소송 걸어야 되는데 지금 난 막 소송 걸으려고 그랬어 땅 명이 이전시키려고 소송 걸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봐 그래갖고 오 맞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 놈이 왜 안 가져갔냐 하면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놈이 제 땅을 갖다가 인수해가고 차익 얻으려고 제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져갈까 다른 사람한테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돈으로 제 땅에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버린 거예요 이놈이 여러분이 그래갖고 채권자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찾아오면 저는 누가 누구의 협력을 얻었어 채권자의 협력을 얻어서 여러분 앞으로 명의 이전시켜 버릴 수 있다니까 땅 명의를 제가 여러분의 땅 산 여러분 땅 돈이 있어서 샀어요 다른 땅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돈으로 제 땅 투자해가지고 그걸 투자해가지고 차익 얻으러갖고 또 갚아보려고 땅 제3자에게 변제해야 될 대금을 갖다가 땅 매매 대금으로 유용해서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찾아온 거잖아 그러면 채권자 협력을 얻어서 제 매도인이 채권자 협력을 얻어서 매수인 앞으로 땅 이전 등기 해버리죠 그러면 매수인 땅 등기 났죠 본인이 가져갔어요 아니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협력을 얻어서 가져갔어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채권자가 이전을 시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앞으로 등기필 정보 안 만들어주잖아 그렇죠 그때 나가는 게 등기완료통지야 여러분 앞으로 딱 이전됐어 통지서가 나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감 잡히시겠습니까 안 잡히면 어쩔 수 없어요 불어 아예 등기완료통지서는 그러면 언제 나가는 거예요 재산 등기 난 사람이 본인 앞으로 재산 등기 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왜 알지 못한다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주니까 그 등기 난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가 등기완료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이렇게 나왔죠 구청장 이렇게 쓰시면 끝이지 구청에서 토지와 관련된 공적장부 뭘 관리하고 있죠 구청에서 토지와 관련된 구청장이 관리하는 장부의 이름이 지적공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제가 3주 동안 한 수업 보람이 없잖아 건물과 관련돼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장부가 뭐가 있죠 이건 안 가르쳐 드렸는데 건축물 대장 하셔야지 뭐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등기세 땅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를 했으면 구청장이 관리하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자가 매도인으로 돼 있어요 매수인 앞으로 바뀌어 있어요 한 번 더 땅을 제 땅을 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산 사람 지금 땅 등기 났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매도인으로 돼 있어요 매수인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에는 매수인 구청의 토지 대장에는 매도인으로 돼 있나 매수인으로 돼 있나 매도인 매도인 나샤 쟤 땅 샀어 땅 등기해야 취득한다고 그래갖고 매도인 협력 얻어서 등기 신청했잖아 땅 등기 기록에 여러분 땅 등기 났잖아 자 끝났죠 등기필 정보 나가죠 그러면 구청의 토지 대장에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명의로 돼 있어 뭘 우리 명의여 그러면 어떻게 야 대체 구청에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명의로 토지 대장에 매수인 명의로 나와 그러니까 등기가 아니 땅 소유권자 이제 매수인이요 등기 났으니까 매수인이요 그걸 알려줘야지 어? 그래요? 해당 토지 대장 들어가서 구청장이 매수인으로 소유자 정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 명경 사실 통지 어? 이 땅 등기가 났으면 소유자는 이제 매수인이요 등기 났으니까 그 등기 끝마치고 나서 토지 대장에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소유자 매도인이 아니고 이제 매수인이요 등기 났으니까 그걸 알려줘야지 어? 그래요? 알아서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여러분을 앞으로 정리해 주지 구청장이 소유자가 매수는 앞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정리할 거 아니요? 그러면 소유자 바뀌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정리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됐어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밑줄 긋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다 등기법 풀 수 있어요 유일하게 첫 글자 따갖고 안 되는 유일한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중에서 자 그 다음에 과세 자료 성분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 부과하죠 재산세 부과할 때 이미 부과는 했어 그 재산세 부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부동산세 세무서장이 그걸 갖다가 사후 파악하라고 과세 자료를 송부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했을 때 참고 얘기고 그 절차로 인해서 등기 절차가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큰 흐름 아셨으면 교재 234페이지 등기 절차 게시 나와 있어요 등기 절차 게시 보십시오 234페이지 원칙 나와 있죠? 두 가지 용어 나와 있네 당사자 신청이라는 용어하고 관공서 촉탁이라는 용어 두 가지로 형황판 치세요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에 촉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촉탁은 그 앞에 법률용어가 나와 있는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촉탁이라고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전화 등기해달라고 요청하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만 구청이나 세무서장이나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나 국토해양부에서 법원에서 등기해달라고 요청하면 신청이라는 용어 대신에 촉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없이도 등기할 수 있는 예외가 밑에 있죠 법률 규정 형황판 치시고 신청 촉탁 없이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규정에 있는데 그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가능한 사유가 두 가지 등기간 직권 형광판 법원의 명령 형광판 등기간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 법률 규정된 사유 그 이유를 그 옆에다 다루는 겁니다 등기간이 별도의 다른 절차에서 어떤 등기할 사실을 알 수 있을 때 실행하는 등기가 직권 등기인데 자 이제 얘기 들어가 감잡아 볼게요 자 언제냐면 고개 들어보죠 건물을 갖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처음 이 건물을 갖다가 건축주가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라고 배웠냐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해볼까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줄까 등기해줄까 아니면 직권으로 등기해줄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주가 건물을 갖다가 건축하게 되면은 건축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는 걸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줄까 등기가 아니 직권으로 등기해줄까 신청이 있어야 자 그럼 가죠 신청이 있어야 등기한다는 거죠 그럼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은 등기가 보존등기가 안 돼 있겠죠 그 상태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그 건물에 채권자가 법원 가서 가압류를 건 겁니다 채무자가 재산 없는 자랬더니 저거 샘뱅이 집을 져놨네 그래 재산 있잖아 이놈 그럼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걸 수가 있죠 채권자가 그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면 등기소로 이제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서류가 들어가죠 그럼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이라는 관공서에서 촉탁으로 등기되는 거예요 가압류 결정 내린 법원에 촉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뭐를 받았냐면 뭐를 접수받았냐 건물에 가압류 등기 촉탁을 받았죠 법원으로부터 됐습니까 그러면 가압류 등기 서류 접수받아서 조사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주가 건물 보존 등기를 해놨어요 가압류 등기 올리지 건물주가 보존 등기를 해놨음 안 해놨음 안 해놨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법원에게 가압류 등기를 각하해야 되잖아 어휴 건물주 아직 보존 등기 안 쳐갖고 법원에서 촉탁받은 가압류 등기 못 올리는데 각하해야 되겠죠 근데 각하하지 말고 법률 규정에 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등기 촉탁을 받은 때는 그 건물 소유권이 아직 등기 안 돼있다고 가압류 못 올린다고 각하하지 말고 그게 법률 규정입니다 등기관이 네 권한을 발동해서 건물주 명의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게 직권이야 그리고 법원에서 들어온 거 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걸 2번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실행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의 등기가 나는 겁니까 두 개의 등기가 나죠 갑구에 그럼 1번 등기는 누가 직권으로 2번 등기는 가압류 결정 내린 법원에 촉탁을 받아서 등기한 겁니다 지금 이거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그럼 원칙적으로 미등기 건물에 이 2번 등기가 안 들어왔으면 1번 보존 등기는 뭐해야 1번 보존 등기가 날 수 있었는데 신청이 있어야 보존 등기가 날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2번을 등기해달라고 들어오면 1번이 없다고 각하하지 말고 1번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고 2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뭘 설명드리는 거냐 이 직권 등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하나하나씩 다 이해하라고 시험문제도 출제한다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이렇게 암기하셨다간 절대 못 풀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1번은 1번은 신청이 있어야 1번이 등기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2번이 올라 2번 촉탁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1번이 없다고 각하하지 말고 1번 등기를 직권으로 하고 2번 촉탁 등기를 실행하는 거죠 그럼 법률 규정 얘기를 갖다 다 익혀야지만이 시험 지문을 풀 수 있지 다른 과목까지 보존 등기 직권이야 이렇게 암기했다가는 절대 못 푼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 똑같다는 거죠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제시하면 신청 이렇게 정답해야 맞는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1번이 없는 상태죠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등기 촉탁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직권으로 되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시험 지문들이 그걸 이제 오늘서부터 익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사보시겠어요? 자 이제 갈게요 그러면 직권으로 한 등기는 이제 강론 절차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촉론 절차에서 이제 신청에 의한 등기 쪽을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등기 신청한다면 당사자 신청 나가죠 원칙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아무때나 신청 근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신청 나오죠 두 가지 형광펜 꼭 치셔야 돼 변경 등기 1월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그걸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오른쪽 235페이지 상단에 동그래미 2 등기 신청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기억번 차이셨습니까? 1개월 형광펜 부동산의 변경 등기 형광펜 지시고 옆에 형광 필기구 이제 드시고 필기구 드셨으면은 세 글자 선 대장 선 대장 먼저 앞선 선자예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변경을 하고 나서 등기소에 표제부에 뭘 등기한다고 지금 첫째 시간에 배웠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표제부지요 그럼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려면 먼저 등기하러 오래요 먼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먼저 변경하래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구청에 가서 먼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고 나서 등기소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해달라고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때는 먼저 바꾼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구청에 변경 등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러 등기소에 들어오래 1월 이내에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번으로 가세요 자 60일 영광펜 소유권 이전 등기 가요 그쪽은 또 정리를 해드려야 되네 그래갖고 절대 시험 못 풀어요 지금 그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절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우리 뭐 하는 거죠 처음 건물주가 처음 등기하러 가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은 신청할 수 있다 예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최초 취득하는 시점에 민법 186조 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최초 소유권 취득하는 게 민법 187조의 적용을 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이게 대답보다 하여 공부를 못해 건물 건축주가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게 보존 등기 하여야 소유권 취득 보존 등기 없이도 취득 보존 등기 없이도 취득하면 187조 보존 등기 하여야 소유권 취득하면 186조가 되는 것이죠 186조 187조 무효가 아니라 건축주가 소유권 처음 취득하는 건 186조의 적용을 받으면 보존 등기 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187조의 적용을 받으면 건축주는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건축주는 186조 적용받아 소유권 취득 187조 적용받아 소유권 취득 187 왜 187이라고 해야 돼? 건물 건축하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거지 건물 건축하는 건 뭐가 아니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그럼 187조의 적용을 받으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한다 됐어요? 법조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 됐어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아니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건축주는 보존 등기 해야 된다는 거야? 건축하면 소유권자가 된다는 거야? 건축하면 소유권자가 되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대? 처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대답했어 지금 건축했어요? 소유권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옆에 지나가는 여러분들 지나가는 이야 집 이쁘게 졌다 이거 사고 싶어 너무 마음에 들어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어슬렁거려요 집주인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내 건물주의래 이 집 팔래요? 그랬더니 얼마 줄 거였네 이거 한 대금 한 3억 제어서 건축비 들어갔는데 5억을 준대 그러면 팔겄어요? 안 팔겄어요? 팔죠? 그러면 그날 계약이 성사됐잖아 됐죠? 뭐 한 거예요? 그게 뭘 뭐 한 게 그게 처분한 거지 다만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계약서 쓴 날로부터 60일 내 빨리 등기소에 찾아가야 돼 누구는요? 건축주 건축주 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쩡거렸을 때 나 안 팔아야 했으면 등기하러 갈 필요 없어 그런데 팔았잖아 그게 처분한 거야 처분하려면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계약서 쓴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건축주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지금 교재같이 절대 안 물어 교재는 시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중개사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해야죠 처분한 날 처분한 날이 언제? 계약서 쓴 날 중도금 치는 날 장금 치는 날 그렇지 계약서 쓴 날이 시험에서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지금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교재같이 보존 등기 신청하면 이렇게 안 나고 구체적인 얘기를 다 물어요 시험에서는 자 그럼 가죠 준비 계속 나 계속 물어볼게요 하문제야 다 시험에서 하문제만 지금 하는 거야 제가 건물 다 지금 지었죠 아직 중고검사 막기 전이요 제가 건축주인데 중고검사 막기 전이라면 지금 내부 인테리어가 돼 있다는 거야 안 돼 있다는 거야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막 마무리하고 있어 벽지 바닥 그 다음에 화장실에 싱크대 화장실에 변기 타일 그 다음에 싱크대 설치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 됐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 집 구경 왔어 됐어요 그러면 어휴 팔고 이거 팔래요 어 계약서 썼어요 보존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중공도 안 떨어졌는데 지금 계약서 썼다고 보존등기를 해 오늘 계약서 썼죠 좋다고 와서 여러분들이 막 탈 바르고 백지 바르고 지금 지금 변기 뚜껑 달고 있는데 지금 왔잖아 그럼 아직 중공검사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존등기 못해요 그럴 때는 오늘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갈 필요 없는 거야 나중에 중공검사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60일 내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법률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때는 두 가지 시험 난 걸 다 사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중개사 시험 문제 난 걸 자 그럼 중공검사 맡고 나서 지금 신빙이 집을 구경하다가 계약서를 썼을 때는 뭐 한 날로부터 60일인데 계약서 쓴 날로부터 60일인데 중공검사 맡기 전에 지금 계약서 썼을 때는 계약서 쓴 날이 아니라 나중에 중공검사 떨어진 날 그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전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만 그러면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자 이제 이거 대표적으로 증 민법에 채권법에 계약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네가 설명하지 또 이런 분이 있어 제가 이걸 왜 설명해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야지 15가지 민법에 채권법에 계약이 몇 가지가 있는지 15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그럼 그중에서 자 소유권의 재산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몇 가지래요 세 가지래 증 매 교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는 자 반대당사자의 급부가 없어도 되는 재산권 이전하는 계약을 무상 편무계약 이렇게 부르고 반대당사자의 급부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이전 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법률용을 구분해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무상 편무계약일 때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유상 쌍무계약일 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 교환계약일 때는 언제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라는 거예요 교환계약일 때는 제 땅하고 여러분 건물하고 맞바꿨다는 거야 언제로부터 제 땅 소유권 이전 등기를 60일 내 신청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건물을 이전 받아온 날로부터 제 땅을 60일 내 소유권 이전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건물을 이전 등기 받아온 날로부터 60일 내의 제 땅 소유권 이전 등기를 60일 내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자 매매계약일 때는 언제 제 건물을 매도인 여러분 매수인이라면 언제 60일 내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언제로부터 시험에선 그걸 묻지 60일 숫자 이런 거 절대 한 번도 안 물었어 구체적인 다 사례를 물었지 그렇지 반대급부 이행이 잔금 지급일 아닙니까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언제로부터 60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 그럼 증여 또 물었네 증여 계약을 제 땅을 갖다 증여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로부터 60일 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서 쓴 날로부터 60일 내의 소유권 이전해 가야 한다 계약서 쓴 날로부터 60일 내의 소유권 이전해 가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증여는 계약서 쓰면 그 즉시 이제 효력을 발생하니까 수증자가 뭐 줘야 될 게 없으니까 그럼 매매는 계약서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중도금도 건너와야 되고 장금도 건너야 되니 그걸 반대급부 이행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급부 이행 완료된 날이냐 효력 발생이냐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사례로 구체적으로 다 물었던 것 같아 시험에 하문제로 냈을 때는 소유권 보조등계는 앞에 뭐가 나와야 60이래요 처분인 용어가 나와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계는 앞에 뭐가 나와야 60이래요 이게 꼭 나와야지 자 됐습니다 자 잠깐 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